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또 마찬가지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한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자들이 바로 설지 못해갖고 이렇게 아주 많은 어려움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더욱더 도와달라고 주여 상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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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이 시간에 그들을 불러주셔서 기도를 불러가서 아버지 하나는 대중만 부리는 전화가이다 아버지 하나는 대중만 부리는 전화가이다 아버지 하나는 대중만 부리는 전화가다 전화가 있었던 바람으로 구할armed과 대중만 부리는 전화가다 이 시간에 아름다운 아님 우리 백독독지에 대해 강의한 이 시간에 오직 사이를 불러가다 이 교회의 기도자들로 아버지 하나는 대중으로 아버지 하나는 대중. 아름다운 계속 따로다 아버지 하나는 대중만 부리는 전화가다 아버지 ћ統ort네 인간의 왕각기를 Για자 아론도 kontame 인간의 왕각기로 혈태곯도 많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버지 하나는 계속 또 교회를 부른다이다 아버지 교회가 나오면 아버지 계속 흔들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배풍이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교회마다 뻑할 힘이 살아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교회마다 기대의 손기가 울려 퍼지기 원하나이다 자랑통장 죽여 퍼지기 원하나이다 자랑통장 죽여 퍼진다마다 너의 신세라 불량의 너의 힘이 없던 자랑통장 죽여 퍼진다motion placeisters scrap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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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